1995년 케이블 TV 출범 이래 지역 뉴스를 전하는 케이블 TV 기자들의 단체인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가 지난 8월 설립됐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종합유선 방송의 역할과 지역 채널 보도력 강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국회 도서관에서열렸습니다. 김민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미디어 허브 기능을 담당해온 지역 채널. 그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기자들의 협의체인 케이블방송기자협회 창립 4개월 만에 종합유선 방송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노창희 소장은 국내 방송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토론회 발제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의 공적 가치를 지키고 있는지역 채널이 언론 본연의 역할과 지속 가능성을 갖추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설론평을 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당연히 보도를 하는 해의자 입장에서 해설론평을 못하게 되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라는 어떤 그런 한계 때문에 경쟁력 있는 어떤 보도 푸력을 만들기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빨리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이어진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30년 가까운 케이블 역사 속 지역 방송의 활약과 그 가치를 거론하며 케이블 방송 지원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역 채널은 지역의 커뮤니티와 커뮤니케이션에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보도를 한다기보다는 지역의 매체라는 역할을 분명하게 달성을 하고자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과 조승래 의원도 지역 방송의 움직임에 화답했습니다. 조승래 의원의 정보를 지방민에게 제공할 것이냐. 또 얼마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방민에게 제공할 것이냐. 또 얼마나 지방민과 소통할 수 있느냐. 여기는 가장 가까운 매체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식을 전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제한이 주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 방송을 송신하고 수신하는 그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담겨지는 콘텐츠는 차별이 없어야 될 것이다. 지역 매체의 가치를 재조명한 자리를 통해 협회는 케이블 방송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는 기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 방송 위상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 속 케이블 방송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협회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HCN 뉴스 김윤욱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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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